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의 도시 수성구 의료와 교육의 도시 수성구에서 건강한 수성구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 메디컬 수성 장금입니다 오늘은 수성의 도시 수성구 수성구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자꾸미가 나와 봤는데요 몽골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올 때가 됐는데 어디 있으려나 어디 있으려나 오 구애굴 여기 여기 여기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후구에서 온 아기사자 구애굴 구애굴 그럼 먼저 수성구에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 모티 소개할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이쪽이에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짜잔 이곳은 수성구의 관광안내 정보도 가득하고요 그리고 수성구에 구애그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뚜비 없어요 없구나 구애그는 아기사자지만 뚜비는 두꺼비에요 수성구에는 망월지에 사는 두꺼비 환경을 지키는 히어로 오늘 장금이가 구애그에게 선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 티셔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구애그 선물입니다 입어주세요 몽골에 가서 입어주세요 뚜비 티셔츠도 샀는데 밖에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예 예 안녕 구애그 여기에 수성구의 자매도시 부스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 우리 한번 구경해보세요 저기 누가 있어? 뭔가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는 일본 수성구 우호도시 이즈미사노시 부스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사카의 이즈미사노시에서 온 이누나킨이라고 한대요 여기는 몽골의 바양주 후루구에서 온 구애그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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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금이도 반가워 뚜비는 어디 있으려나 오 구애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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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가 있어 아까 소개한 뚜비에요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에요 몽골에서 온 구애그 일본에서 온 이누나킨이에요 그럼 우리 뚜비 공연 보러 갈까? 뚜비 연극한다고 들었어 기대하고 있을게 이따봐 이따봐 갑시다 렛츠고 갑시다 블라블라 박사님 여기는 쓰레기 다 치우고 여기는 홈바퀴 있죠 얍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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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어 울어봐요 안녕하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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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애그 그럼 이번에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의 차를 마셔볼건데 혹시 한복이라고 들어본적 있어? 없지? 지금 구애그가 입은 몽골의 전통의상처럼 한국의 전통의상이야 한번 입어보러 가볼까? 이쪽 여기야 들어가볼까? 밖에 누가 앉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애그 오늘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의 차를 마셔봤잖아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헐 를 쏘아볼건데 죽궁이라고 들어봤어? 유명한 죽궁선생님이 계시거든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같이 간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구애그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장님 저희가 오늘 구애그랑 활, 죽궁, 세움을 한번 해볼거에요 지금 어떤건가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대구는 활의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대구 부사 이정이라는 분께서 효종 임금에게 활을 바쳤던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 활의 도시로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걸 환영합니다 사실 몽골에도 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애그가 활을 아주 잘 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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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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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잠깐 구애구가 다쳤는지 검사만 하고 갈게요. 가보자! 검사해보고 네, 불편한 게 쓰면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다행이네요. 자, 이쁜 자개예요. 잘 간직해 주세요. 어떤 걸 할까요? 아, 이거, 이걸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애구 오늘 상금이랑 건강한 수성구여행 수성구 페스티벌도 같이 즐겨봤는데 어땠어?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 오, 좋아요. 네, 구애구 사실은 우리 오늘 조그맣게 못 봤어요. 원래는 수성구에는 더 재미난 관광지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장금이가 더 잘 소개해 줄게요. 장금이도 구애구 있는 도시에 가고 싶은데 나 소개해 줄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성구에 놀러 많이 많이 오세요. 안녕. 수성구에 전기를 끌고 sea여市장에서 연구해 주세요. 수영구에 전기lichkeit 무너지로 vikt이 여러 thick 보호 일이 끝난 preparatory 엄격해임 소수ент 아멘